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전고를 드리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매기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재비 흥부재비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거기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뭐 개매나 올라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그렇지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 가져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 가져가져서 봉통 가져가져서 봉통 가져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inclusive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 가지가 졌노 흥부제비 어짜오대 하나 둘 흥부제비 어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네번째 빡 소조가 아래리다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은 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해본에 다리가 찰칵 해본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거그 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부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리까 뭐지? 제발 제발 덕분에 통초거 나 빼고 저기 해봐봐 한번만 받았는데요 우리 폴로란 폴로란 안 받았지 전에 받았죠 폴로란이 받았죠 이거 했어? 그럼 한번 해봐봐 같이 한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래야 내가 어디가 틀린 줄 알아갖고 가르칠 거 아니면 다시 부원 빼고 말해 부원장 빼고 같이 해야지 부원도 썩 잘하는 것은 아니네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랫동안 안했거든 안한지 안한지가 2년도 있게 까먹어 까먹어 시작 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봉통까지 가져서 천둥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 양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 보채비 여쭤오되 해이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 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태곤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걸고 죽게 되었는디 어질 흥 보쉬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갑소리가 도리 까 제발 덕분에 동쪽호 미끄럽지가 않다 배워 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다큰고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세비장수 호령을 허대 하나 둘 세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노 아따 어머리상하게 하지 마세요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노 흥보제 비어짜오대 하나 둘 흥보제 비어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조조운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해반의 다리가 찰칵 풀어져 거그 죽게 되었던디 오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릴까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릴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제발 덕분에 통초고 두 번째 배운 게 더 잘한다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중원 나갔던 명맥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두번째 박에서 하나 둘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부제비어짜오대 하나 둘 셋 흥부제비어짜오대 그거 아닌데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부제비어짜오대 하나 둘 흥부제비어짜오대 하나 둘 흥부제비어짜오대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야 소조군수 불길하야 소조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해반에 다리가 찰칵 해반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풀어져 거그 죽게 되었던디 거그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부씨를 만나 어진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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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리까 제발을 덕분에 통초고 하시다 어찌하면 은혜를 어찌하면 은혜를 이렇게 해야 돼 어찌하면 은혜를 이렇게 해야 돼 어찌하면 은혜를 이렇게 소리를 말아줘야 하는데 그냥 어찌하면 은혜를 이렇게 재미가 없지 어찌하면 은혜를 값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하시다 팍팍 던져줘야 하는데 안 던져주고 던졌다 뒀다 이걸 안 하니까 그래요 어찌하면 은혜를 값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하시다 어찌하면 은혜를 값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하시다 그렇지 호흡을 저기 강하고 약하고 확 들이켰다가 팍 쏟아내고 이게 잘 안 돼 전체적으로 엿가락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평범하게 어찌하면 은혜를 값서리까 제발 덕분에 이런 식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져보고 어찌하면 은혜를 값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하시다 어찌하면 은혜를 값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하다 노래를 팍팍 입체감 제강하고 각이 나오고 어 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을 확 던져줄 때는 확 던져주고 약하게 쓸 때는 약하게 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서 서양음악 할 때 어어어어 이렇게 유지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유지하지 말고 팍 쏘아줬다가 걷었다 이걸 해야 돼 엄마한테 호흡을 호흡을 갖고 장난 호흡을 갖고 너무 힘이 좋고 목이 좋으니까 브레이크를 그게 안 걸리고 안 걸려 이게 안 되는 거야 줬다 뺐었다를 팍 줬다 팍 줬다 팍 줬다 이게 안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 그래서 서양이가 다이내믹이 없단 얘기야 응? 맞아 다이내믹이 문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홍보재비가 북쳐봐봐 알씨구 홍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 박흥부 제비가 들어온다 우러진 다리가 봉퉁하지가 져서 전동 거리 과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퉁하지가 져 흥부제비 어짜오 대 소주가 아리리다 소주가 아리리다 소주가 아리리다 빨리 조선을 다가 뛰어나 소주은 서불길하여 뚝 떨어져 매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워져 그 그 죽게 하여 대대 안돈디 어진 흥부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화면은 은혜를 갑소 우리 제발 덕분에 통총 어 라고 나 쥐락 펴락하면서 내가 지금 아까 좀 어룽 진대는 뚝 떨어져 거기에서 허리 때문에 응 우리 이럴 이럴 앙